안녕하세요. 재상부부 김상문입니다. 요양시설 입소 종사자 27만 명을 우선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당초 계획에서 50만 명 제외되었으며 고령층 효능 논란에 접종률 저하 우려되어 3월 말 이후 고령층 접종 여부 결정합니다. 보건 의료인 35만 4천 명, 3월 8일 방역용원 등 7만 8천 명, 3월 22일 접종을 시작합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고령자가 아닌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당분간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재상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령층 접종 효과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임상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늘 충부고송 질병관리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2월에서 3월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월 26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가 27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첫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문제는 접종 유효성과 관련한 임상정보를 3월 말에 추가로 확인한 후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요양병원, 요양시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등록을 2월 16일까지 하며 2월 19일까지 소정보완을 거쳐서 2월 25일 배송 및 방문일정을 조율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2월 26일 접종을 실시하고 1차 접종은 2월에서 3월 그리고 2차 접종은 4월에서 5월에 실시됩니다. 접종 대상을 살펴보면 약 27만 2천 명이며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등입니다. 접종 방법을 살펴보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고 노인요양시설 등은 방문하여 접종,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시설별 계약 의사, 상황에 따라서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합니다. 접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과,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임상시험 결과와 영국 등 기접종 국가의 효과정보 등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추진단은 임상시험 결과와 해외 각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정처의 허가 내용,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의약품청과 영국 등 50개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이지만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스위스와 남아공은 승인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정처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할 당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용해 접종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당초 1분기에 요양시설 노인종사자 78만명을 접종하기로 했으나 65세 이상 50만명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65세 미만 27만 2천여명이 초대상자가 됩니다. 고위험 의료기관에 의료인 35만4천명에 대한 접종은 3월 8일부터 방역, 역학조사, 검사, 검역요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7만8천명에 대해서는 3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고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접종을 시행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1차 대응요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과 추진 일정 접종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집단 매년 형성을 위해 접종 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